한글자막 by 박진희 작게 썬데이라 되어있는 오늘 너의 계획은 어떻니? 집에서 주구창창 잘생각은 노후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일정을 좀만 밀어들이러 갈테니까 준비하고 나와 옷이랑 머리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자 오른손엔 텀블러와 왼손엔 바이브를 들고서 입에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은 흥얼거리면서 옆에는 우리 흥겨운 피그 브로우 위에는 주님께서 주신 흥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밀자 힘겨운 삶의 살얼음을 깨보자 영원이랑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승원이랑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우리 화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화창한 아침 상쾌한 바람 불 때 교회로 가자 집에 데리러 갈게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로 가자 비그 브로우 함께 말씀 들어 닿게 화창한 아침 상쾌한 바람 불 때 교회로 가자 집에 데리러 갈게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로 가자 비그 브로우 함께 말씀 들어 닿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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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